안녕하세요 백현버원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냥 별거 아닌 부분인 것 같지만 정말로 중요한 이 T높이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이 T높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스윙이 결정이 됩니다 아 그리고 오늘 레슨을 들으시면 나에게 적절한 T높이가 높아야 되는지 낮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인아웃이 심한 분들은 이런 낮은 T는 공이 이렇게 안 맞을 겁니다 반대로 아우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금 T높이가 높거든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뽕샷이 나는거죠 하이볼이 나는거죠 찍혀 맞으니까 자꾸 T를 또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T높이가 좀 낮은 세팅이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약간은 좀 바깥쪽에서 오는 이미지가 강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백스윙 와서 체중을 누르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먼저 회전하려고 하는 느낌이 강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똑바로 가는 건 괜찮지만 슬라이스가 난다면 이제는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2인에서 오시는 분들은 T를 계속 높이실 겁니다 그런데도 똑바로 가면 괜찮지만 훅으로 고생을 한다면 이제는 그만하셔야 돼요 T높이를 적절하게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는 있어요 T를 낮게 쳐야 되는 골퍼는 또 헤드스피드가 빠르다면 좀 낮게 쳐야 돼요 그리고 헤드스피드가 느리거나 비거리가 안 나오시는 분들은 T를 좀 높여서 쳐주셔야 됩니다 그 두 가지는 좀 예외로 빼고 슬라이스나 훅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T높이를 적정하게 찾아야 된다 먼저 훅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T를 좀 낮게 설정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헤드랑 거의 같은 위치의 T높이일 겁니다 여기에서 쳐주셔야 드라이버지만 뭔가 좀 눌러치려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질 겁니다 아마 인아웃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스웨이드라고 해요 왼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체중의 흐름이 왼쪽으로 골반이 많이 밀려나갈 겁니다 이렇게 스윙하는 패턴이 이제는 어드레스 때 위치에 있던 골반의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타이밍을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면서 왔던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공이 있다고 생각해보면 드라이버라도 너무 심하니까 T를 좀 낮춰보면 내가 공을 직접적으로 바로 컨택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점점 정상적인 스윙 패턴에서 공을 치고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반대로 아우딘으로 고생하거나 슬라이스가 나서 혹은 찍혀 맞아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T높이를 높게 높게 설정하는 거예요 낮은 거와 중간과 높은 설정인데 지금 보면 헤드 위로 거의 공이 하나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높은 위치에서 설정해둬야 공의 위치도 아마 점점 왼발 쪽으로 옮겨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위로 올려 치는 이런 이미지로 스윙을 하고 계실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공을 티가 많이 높은데 그러면 점점 점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금 이렇게 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찍어 치거나 슬라이스 나는 분들은 티를 좀 많이 높여놓고 생각보다 많이 높이세요 이 상태에서 풀스윙 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이미지를 치는 이미지만 주세요 아래에서 위로 올려 치는 이미지만 해서 헤드만 한번 툭툭 보내보는 거예요 슬라이스가 나거나 찍어 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릴리스 동작이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끌고 가서 왼손이 계속 위에 있는 상태에서 느지막히 돼요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티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이미지로 계속 치려고 하다 보면은 내 몸은 계속 상체는 뒤에 있고 헤드를 자꾸 던질 수 있게 돼요 늘 프로님들이 얘기하는 헤드 던져라 나는 헤드를 던지는데 왜 못 던질까 이게 고민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티높이가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헤드 위로 공 하나가 더 올라온 상태라서 저도 공을 좀 왼쪽에 놔야만 이 공을 올라가면서 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공은 이렇게 앞으로 와서 쳤다가는 다 찍혀 맞을 것 같으니까 저는 더 뭔가 셋업 때부터 기울기가 더 들어와지고 이런 옆에서 던져주는 이미지가 지금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로 피니쉬까지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로 헤드를 툭툭 던져보거나 그리고 팔로우스루까지만 끊어서 치는 이런 훈련을 조금 가볍게 하세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가볍게 툭툭 치다 보면 헤드 던지는 느낌 그리고 던져진 헤드에 로테이션도 되는구나 라는 그 부분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우딘 스윙 혹은 덮어쳐서 찍혀 맞는 분들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스윙 패턴을 보면은 어드레스 때 위치보다 임팩트 때 보면은 이 공간이 더 많습니다 그냥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낮게 설정해도 이렇게 뽕샷 혹은 하이볼이 나올 겁니다 이제는 내가 스윙을 막 먼저 고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T 높이를 잘 설정해서 한번 바꿔 보는 거예요 스윙의 패턴을 우리가 이미지 상상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상상하는 거예요 T 높이를 높게 설정하면 공의 위치도 점점 왼쪽에 나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더 기울기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 느낌 왜냐 아래에서 위로 쳐주는 이미지가 강해야 되니까 반대로 T 높이가 낮다면 공의 위치를 점점 가운데 쪽에 나야 될 것 같고 뭐 채도 조금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고 이 상태에서 뭔가 좀 위에서 아래로 뭔가 좀 눌러치는 혹은 떨어뜨리는 이미지로 공을 쳐야 될 것 같다 저는 사실 우리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의 적정 T 높이를 얘기를 하자면 헤드 위로 공이 한 반개 정도 올라오는 T 높이가 가장 적절해요 인아웃이 너무 심하다 하는 분들 한해서만 T를 이렇게 낮춰서 셋업을 하세요 그러면 위에서 뭔가 바로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느낌을 주면서 훅 혹은 드로우 공을 피할 수 있어요 이렇게 페이드 공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리가 많이 나오는데 T를 자꾸 높여가지고 인아웃에서 자꾸 던지잖아요 그러면 훅이 더 나서 거리만 더 나갑니다 그러면 캐리 거리가 나가면 좋은데 캐리 거리는 오히려 줄고 런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우딘이니까 밖에서 쳐라 인아웃이니까 안에서 쳐라 가 아니고 T 높이를 먼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내 스윙에 맞춰서 적절한 T 높이로 상상을 하고 그대로 공을 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반대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좁아지고 있을 겁니다 먼저 내 스윙의 패턴을 체크해 보시고 어떻게 고친다고 생각하지 말고 T 높이로 스윙도 잡으시고 나만의 최적의 T 높이를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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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